재미있는 에이미의 택밤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?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뭉글뭉글하고 길고 갈색을 띈 어떤 것이 갑자기 두더지의 머리에 철퍼덕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은 소시지 같기도 했어요 에그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두더지가 소리쳤어요 그러나 눈이 나쁜 두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 나? 아니야! 내가 왜? 비둘기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하얀 물똥이 작은 두더지의 발 앞에 철썩 떨어졌어요 두더지의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어요 너? 아니야! 내가 왜? 커다란 말이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쿠당탕 소리를 내며 다섯 개의 크고 굵은 발동이 작은 두더지 앞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까만 사과처럼요 정말 굉장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나? 아니야! 내가 왜? 토끼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탁탁탁 하고 열다섯 개의 토끼 똥이 마치 까만 콩처럼 두더지 주위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아이쿠! 하면서 잽싸게 피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고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 나? 아니야! 내가 왜? 염소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오동당동당하고 까만 새알 초콜릿 같은 똥이 공중 제비를 하며 잔디 위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두더지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물었어요 너? 아니야! 내가 왜? 소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쫘르륵하며 누렇고 커다란 새똥 무더기가 두더지 바로 옆 잔디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돼지에게 물었어요 나? 아니야! 내가 왜? 돼지가 대답했어요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 그러자 묽은 똥 무덤이 뿌지깃하고 풀밭에 떨어졌어요 두더지는 코를 싹 쥐었어요 너희들이 내 머리에 똥 쌌! 두더지는 물어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통통하게 살찐 파리 두 마리가 뭔가를 핥아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 얘들아!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을까? 두더지가 얼른 물어보았어요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파리 두 마리가 윙윙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! 이건 바로 개가 한 짓이야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 뚱뚱이 한스! 바로 정육점 집 개였어요 두더지는 뚱뚱이 한스의 집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작고 까만 곶감 씨 같은 것이 뚱뚱이 한스의 넓다란 이마 위로 슝! 하고 떨어졌어요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 에이미의 책방!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샤드상 아웃댕 지저네 자 지저네 예